떨릴 거 아니야, 진짜 떨렸어요. 매니저가 또 무대에서까지 다 지켜봐주는 거예요? 모니터도 하고. 뭐야. 어쩜 이렇게 충실해. 매니저는 언제 쉬어요? 그러니까요, 그게 너무 미안하고. 아니, 근데 정말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세븐틴한테 쏟아 부니까 세븐틴 무대 보면 다 쏟아붓잖아요. 아낌없이.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쓰잖아요. 무대 보면 항상 똑같아, 열정이. 진짜. 네, 진짜. 네, 진짜. 네. 무심한 척. 엄청 떨린데 안 떨린 척.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근데 음원 음반 점수가 저희가 너무 낮아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. 라디오 은상 말하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여주시죠. 문자 투표. 그럼 오늘의 1위는? 1위 후보는 처음이라 아닌데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나 진짜 엄마가 1위 했어. 기대하면 안 돼. 1위 하면 진짜. 멤버들 긴장했어. 긴장했네. 스태프로 긴장했네. 음악 중심에서 정말 해보고 싶을 거예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3위는 청하 씨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? 네 이번 주에 3위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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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